여능력을 저의 저만이 제안한 듯한 과거에서 보존된다 우릉이 기역으로 해서 인정해서 음~~ 맛있네! 하하하하하하 안녕? 넌 왜 혼자 먹어? 무능하군 에허어어어억 아니! 난 지우는게 너! 원석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싹 없지? 난! 있어! 무능한 건 바로 너야 와우와 진작하라고 웃어 둘 다 보능하지 않으니까 그만해 코다 왔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? 내 새로운 동료지 우리 새로운 동료도 나왔으니 한번 봐 그럼 안녕 그렇대 아아아아악